안녕하세요.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. 또 이 캐릭터로 잇. 캐릭터로 알토라는 캐릭터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여기 바로 하트가 하나 있어요. 그냥 끝까지 가야되네. 무섭시.. 한번 여기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.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이는 거의 못 봤네. 바이바이. 아..어떻게 할까? 데미지 당할걸? 어떻게..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어이없어. 아..진짜.. 아..제발.. 제발.. 아..좀 별로예요. 오늘은. 안쪽으로 돈 좀 받았어요. 아.. 아.. 이 개머들이 지금 없으면 좋겠어요. 아..오케이. 뭐! 여러분 내일 봐요. 도모를 확인해봅시다. 바로 그리고.. 그.. 길이가 선수로 불이..